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동영상에 자신의 로고를 매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마다 로고를 각각 만들어서 올리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로고를 미리 만들어서 그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이런 제 로고는 이렇게 석송을 넣어야 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이름 말고도 이렇게 글자 말고도 사진이나 그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사진을 넣는다면 투명 사진을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자를 로고를 넣어서 매번 이 글자를 길게 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일단 고정시키면 할게요. 미디어에 가서 단식 배경에서 흰색에는 아무 식견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흰색을 가져오죠. 흰색을 저는 가져왔어요. 흰색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누릅니다. 이 하얀거 있죠. 색상. 이걸 터치하면 여러가지 색상이 나와요. 그 중에서 바탕색을 노란색이 그린 칼라나 그린 초록이나 혹은 청색 블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로마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루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블루를 선택하고 재생을 누릅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블루가 되었죠. 이걸 이렇게 계속 늘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재생을 한 7분 정도 이렇게 늘려줍니다. 이렇게 늘린 것이 이 뒤에 있는 이겁니다.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늘려줍니다. 늘려주고 글자를 여기 보시면 글자는 글자를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글자를 넣는 법은 잘 아시죠. 레이어 터치하고 텍스트를 눌러서 글자를 눌러서 글자를 넣으면 되겠죠. 제 경우에는 뭐 속송 랜드 이렇게 넣어서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넣은 것이 바로 위에 있는 이겁니다. 이 색깔을 흰색을 눌러서 검은색이나 흰색을 하는 것보다는 녹색을 일단 해주는게 좋아요. 녹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겁니다. 이건 일단 삭제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색깔을 넣어서 가운데 이렇게 놨습니다. 이거 크기는 커도 좋고 적게 됩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서 저장을 하고서 여기 가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출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F1080 픽셀에 30 프레임은 프레임 레이트는 30으로 해상도는 1080p라고 다음에 비트 레이트는 적당히 자기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면 되겠죠. 내보내기를 터치하면 이렇게 내보내기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내보내기 있으니까 치솔을 누르겠습니다. 치솔을 누르겠어요. 치솔을 누르고 그리고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이 동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든거지만 이게 로고 이걸 희미하게 제가 SS라고 넣어놨어요. 이걸 하려니까 매번 하려니까 이 크립이거든요. 이 크립을 이렇게 이렇게 매번 널려줘야 돼요. 얼마나 귀찮아요. 이걸 없애버리고 아까 만든 그걸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레이터치 하죠. 미디어 터치해서 절개찾기에 제가 등록을 해놨어요. 여기 여기 있죠. 절개찾기에 등록하는 법은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절개찾기에 등록하지 않았으면 엑스포트란 폴드에 있으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걸 이렇게 터치합니다. 결국 이렇게 왔죠. 그럼 이 로고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오른쪽에 크로마키 있죠. 크로마키를 적용시켜서 이 청색을 없애고 글씨만 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마키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적용은 동그란게 있죠. 이걸 누릅니다. 이걸 터치하면 그림을 보세요. 화면에 여기에 희미하게 여기 보이죠. 녹색으로 보이죠. 이때는 이걸 28회자 50회 갖다 놓습니다. 50회 갖다 놓으면 이것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그걸 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가운데 눌러간 위치를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면 돼요. 글씨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널리거나 줄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글씨를 널리거나 줄이거나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 색깔을 좀 바꾸고 싶으면 녹색이죠. 녹색을 바꾸고 싶으면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조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 여기 있죠. 이 조정을 하기 전에 색깔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일단 잘 보이게 여기도 갖다 놓을게요. 일단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갖다 놓겠어요. 여기 갖다 놓고 조정을 터치합니다. 조정 조정을 터치하면 지금 현재 녹색이죠. 근데 이것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눌러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흰색이 됩니다. 이거 보세요. 흰색이 됐죠. 이렇게 흰색을 좋아하면 흰색을 이렇게 할 수 있고 불투명도 조절할 수 있죠. 조금 내리면 좀 희미하게 되고 불투명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검은색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완전히 검은색을 검은색으로 져 버렸죠. 이런 경우 위치를 이동시켜 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데 갖다 놓았을때는 여기 갖다 놓았을때는 이걸 아까 조정에 가면 조정에 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검은색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왔죠. 조정에서 위로 올라가면 흰색 아래로 내려오면 검은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이 배경화면이 어딨냐에 따라서 이렇게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 저는 흰색을 해보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걸 한 7cm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7cm로 글자를 직접 넣어가지고 7cm로 계속 뒤로 밀려면 귀찮잖아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절개찾기 등록해 나면 매번 매번 할 필요도 없고 참 편리합니다. 이걸 조금 줄여가지고 여기 올려가지고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조정해서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조금 크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상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크로마케이로 로고를 넣어서 글자 외에 자기 사진이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자기의 아이콘을 이렇게 해서 자신의 고유한 로고를 만들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때마다 집어넣으면 제작권 주장도 되고 나중에 제작권 분쟁이 생겨있을 때 이것을 보여줘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겠죠. 유튜브에 보니까 남의 것은 절대로 복제하면 안 되겠군요. 그게 데스크탑에서 크롬에 들어가니까 복제한 것이 쫙 다 나오더라구요. 30% 복제했다 80% 했다 100%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유튜브가 인공지능이 대단하더군요. 아예 남의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남의 것을 하면 수익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튜브를 해서 잡비라도 조금 벌고 싶으면 남의 것을 하지 말고 절대 남의 것을 복제해 가지고 다운받아 와서 쓰지 말고 자기 자신의 것을 하길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동영상을 촬영하면 얼마든지 주변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이상 로고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사은 한글자막 by 한효정